올렸습니다. 아이고 네 금정회의 춤추는 공간 끼쟁이들 이유진과 아이들입니다 보여줄게 내가 사준 옷을 걸치고 내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지금쯤 넌 그녀만 나 또 웃고 있겠지 그렇게 좋았던 분이 날 버리고 떠나는 듯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한 거니 모르는 우리 침례도 함께한 날이 열망은 듯 지난 시간 이 얼굴에서 자꾸 눈물이 흘리니까 보여줄게 완전히 날마지만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다 너도 처음 살았는데 너랑 넌 배부네 울지 않네 와우와우 너 멋진 남자의 말 꼭 보여줄게 또 나 괴롭거나 너 없이 웃을 수 있지 않나 너의 힘이 안가 너의 힘이 안가 너의 힘이 안가 너의 힘이 안가 놀려 Though 놀래됐죠? 야 근데 호흡이 잘 맞아 특히나 율동 호흡이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요? 자 뭐 이렇게 되면은 몇 가지 보여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여드릴 게 있나요? 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? 현대무용 보여드릴게요 현대무용? 자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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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